강철 깃발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A 거점을 함락시켰네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C 거점이 점령됐군 A 거점이 점령됐군 사냥이 시작됐네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잘 싸우게나 R2 아들 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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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은 바퀴즈이 김지민 미시니 결합이 이 거점이 점령되었군요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하면 밀어붙이는 거야. A 거점이 점령되었군. 5명 처치. 유아같은 때 있는 순간에는 유아 생각하나? 주아가 자설벤티지로 사례되었군요. 고맙습니다. 그런 사이즈가 매우QUIRM만,,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